자, 2021년 5국 공채 이순환 3회 북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 전형적인 문제죠. 위헌결정의 소급표와 되돌려 받기 위한 소송 관련된 문제입니다. 위헌결정의 소급표는 헌법 쟁점이어서 요즘은 교수님들 교과서에서 많이 압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쓸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요. 자, 위헌결정의 소급표 인정 여부 그리고 위헌법률을 근거한 처분의 효력이 문제된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쟁점의 이름만 정확히 적어줘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점을 적어준다면 이게 만약에 취소사유냐 무효유사유냐 이런 게 문제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문제점을 써준다면 헌재판 47조를 좀 분설하는 것도 괜찮고요. 여기저는 직접 교수가 요구하는 것만 찔러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조문현출 잘했어요. 원칙의 장려에다. 법정안정선이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법적 정의를 위해서 즉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다. 소급표 인정 범위는 뭐냐? 쭉 나와요. 일반 사건은 설문이 일반 사건일 때는 많이 쓰고 일반 사건이 아닐 때는 그냥 결론만 여기다 붙여버리세요. 그래서 대법원 견해를 우리는 많이 가야 돼요. 헌법 문제라면 헌재 결정렬을 많이 넣어줘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법은 헌법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경계이론에서도 보면 우리 행정법학자들은 경계이론이 다수설이에요. 헌법학자들은 분리이론이 다수설이죠. 이렇게 헌법 문제로 빠지지 않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 견해에 따라서 불가증에 발생하지 않은 일반 사건. 이런 식으로 답안지에 써주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일반 사건의 결론만 이렇게 적어도 되잖아요. 4번에서 이렇게 결론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일반 사건이었다. 그러면 일반 사건에 대해서 유형결정의 소피가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와 관련해서 헌재와 대법원 견해에 다툼 있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헌재와 대법원 견해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부수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수 쟁점이 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진짜 여기에다가 대법원 견해로 딱 써주는 거죠. 당의 사건, 동조사건, 병행사건, 불가증에 발생하지 않은 일반 사건에까지 우리 대법원은 유형결정의 소급회를 예외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이렇게 써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사안에는 지금 어디에 해당된지를 정확히 적어줘야 돼요. 어떤 사건에 해당되는지. 설문의 내용으로 꼭 써주세요. 보통은 당의 사건이 많이 나오고 병행사건을 낼 때도 있죠. 다음, 유형결정의 위험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여기는 지금 사실은 학설도 있어요. 판례 위주로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학설비 판례 이렇게 적어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위험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에서 무효사회로 봐야 된다는 견해도 있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또 무효사회로 봤을 때는 국민의 권익구조에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단 말이죠. 뭐 때문에? 재소기관 때문에. 그런 실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런 학살 다툼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짚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판례 위주로 써주는 것도 답을 맞추는 데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배점에서 불리금 받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해 다툼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부분은 경우의 손을 나눠서 써주는 거 이런 것도 고득점을 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은 준비하면 아무래도 준비한 대로 쓰면 배점을 더 맞겠죠. 득점을 더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산미 판례로 같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헌재 견해에 따르더라도 의원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 아직 후속 조치는 없어. 그래서 이걸 무효화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아. 이럴 때는 무효로 볼 수도 있다는 헌재 견해도 있단 말이죠. 여기다 써줬네요.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 구제 필요성을 키운 경우. 이게 대표적인 게 과세 처분에 대해서 압류를 통해서 강제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에는 국가책관의 만족을 위해서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죠. 후속 조치는 체납 조치할 겁니다. 압류 매각 청산이죠. 그럼 후속 조치는 아직 남아있어. 아직 압류만으로는 과세 처분만으로는 권익구제가 안 돼 있죠. 권리마저기 아직 안 돼 있죠. 이럴 때 이미 국가에서 돈을 받았다면 나중에 위헌결책의 소표를 인정하고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무효로 본다면 델를를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후속 조치가 필요한 반면 아직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국민의 권익구제의 필요성은 훨씬 크고 이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으면 정의와 형평이 많을 때 이럴 땐 무효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학설은 많이 쓸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견해 자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 결론이 달라지는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해야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되돌받기 위한 소송 취소원부터 썼어요. 취소원 중심주의에 따라서 먼저 쓰는 것도 좋습니다. 부당이득을 먼저 써도 상관없어요. 되돌받기 위한 소송으로 아예 병합 제기를 염두에 둔다면 그때는 주된 청구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합이라는 것 자체가 주된 청구의 적법성을 요구해요. 물론 병합시키는 관련 청구의 적법성도 요구하지만 중요한 건 주된 청구에 병합하는 거기 때문에 주된 청구가 부적법 판지 여부부터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행정기본법 논의하는 거 이거는 빼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취소사임은 본문으로 가서 구성요건조 효력의 개념 표지 개념 요소에 맞게 지금 포섭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의 기초 내준 구성요건조 효력을 삼아야 되는 효력 교수가 볼 때는 개념에 따른 포섭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무조건 점수를 더 줄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성질 이거는 많이는 쓰지 마세요. 교수가 요구할 때만 쓰는 겁니다. 만약 민사법원에 재개했다 그러면 더 이상 크게 논의할 필요는 없어요. 효력 부인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구성요건조 효력을 여기다 써줘도 되고 여기다 써줘도 됩니다. 다만 여기다 써주는 것은 지금 처분의 효력을 물어봤잖아요. 지금 행정기본법 15조에 처분의 효력이라는 제목이에요. 아예. 그래서 처분의 효력을 논의할 때 15조로 같이 언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처분의 효력 중에서 공정력 내주는 구성요건조 효력이 있고 그래서 권한이 없는 민사법원이 과연 그 처분의 효력 부인이나 할 수 있느냐 위법성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결국 성결 문제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안 보고 썼다면 너무 완벽한 답안지인데 지금은 미리 보고 참조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목도 잘 썼어요. 행정에 대한 효력 부인 가능성 이제는 처분이라고 써도 상관없겠어요. 왜요? 행정기본법 15조 때문에 아주 잘했습니다. 양재 병합 가능성 관련된 판례에 안개가 되어 있으면 판례는 좀 더 부각시켜도 좋습니다. 판례는 나중에 삼선한테 조금 더 집어넣으세요. 왜냐하면 판례 중에 보면 이때 관련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취소만 되면 충분하고 확정될 필요는 없다. 이런 판례도 있죠. 그런 것들 써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요. 왜냐하면 인용되기 위해서는 당의 절차에서 취소만 되면 충분하다. 그렇죠. 위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이요. 쟁점 이름 정확히 써줬어요. 좋습니다. 예를 물어봤더라도 이렇게 한 번 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왜냐하면 위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지만 공정위에서 유효하죠. 유효한 이런 과세 처분에 대한 집행이 가능할 것이냐 뭐 논란이 있거든요. 전압 다수의견, 소수의견이 있으니까 아주 잘 썼어요. 다음 쟁점 정리, 유형결정의 희력 줄긋고 소고표 인정 여부 이런 걸 좀 써주면 좋겠죠. 유형결정 여기다 썼네요. 인정 범위 지금 여기는 이렇게 많이 썼는데 실전에서는 이렇게까지 많이 안 써도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헌법정처 우리 행정법정처는 유형범률에 근거한 처분의 희력이죠. 이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일반 사건에 관해서 뭐 이렇게 썼고 처분의 위협성에서 위험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희력을 얘가 사실 행정법 쟁점이에요. 이 위까지는 어떻게 보면 헌법적 쟁점이죠. 물론 헌법, 행정법의 공통 영향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유형결정의 소고표보다는 위험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희력을 부각시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 행정법 쪽의 쟁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 알아두시고 부당기득 반환 청구권을 제기할 때 소속유권에서는 관할과 관련해서 이 사건 부당기득 반환 청구권의 공권인지 여부를 여기서 논의를 했어요. 불안 판단에서는 처분의 효력 공정력과 구속유권적 효력 논의하고 민사법원의 효율업보인 가능성 좋습니다. 다만 부당기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소속문에 성립요권에서 민법 741조가 준용되고 그 중에 법률상 원인은 없음과 관련해서 처분의 무효예부가 성결 문제가 된다. 사안의 경우 구속유권적 효력에 적용되고 구속유권적 효력에 구속을 받는 거죠. 민사법원은 취소사임으로 무효효력보인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개념 적어주는 건 좋아요. 성결 문제란 민법 741조로 장황이 있을 건 아니지만 소속문에 성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조금 더 부각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민법 741조가 준용되는 바 부당기득 반환 청구권의 성립요권 중 법률상 원인 없음과 관련해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예부가 성결 문제가 된다. 앞에 그렇게 써있나요? 일단 공정력 성결 구속유권적 효력으로 포섭한 건 상당히 좋았어요. 이 부분 보니까. 다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민법 741조를 좀 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소속문의 본원 판단에 앞서서 한다고 하는데 설문에 소속물이 뭔지는 설명해 줘야겠죠. 부당기득 반환 청구권이죠. 이 부당기득 반환 청구권의 소속물의 부당기득 반환 청구권의 성립요건 중 법률상 원인 없음의 요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예부가 성결 문제가 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소사유인 경우이므로 공정력에서 유효한 거죠. 따라서 효력분의 성결 문제가 된다. 이런 논리를 정확하게 써주는 게 좋은 답안지예요. 그것도 아무데나 쓰면 안 되고 포섭 부분에서 교수가 꼭 읽어야 되는 부분에서 그런 어떤 논리적 분석 공정력과 성결 문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소속문은 여기서 뭔지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면 아주 더 훌륭한 답안지가 될 것 같아요. 잘 썼는데 그런 것들 좀 더 좋은 답안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선생님이 지금 짚어봤어요. 다음 쟁점의 정리 아주 두 줄 썼는데요. 여기는 원래 배점은 높지 않아요. 두 줄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논리적으로 쓴다면 한 세 줄 정도 써주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인상점수 연결증의 소급표 심플하게 써버렸네요. 대법원의 경우 여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판례 입장이라고 지금 써놓고 일반 사건에서 지금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데 만약에 교수가 여기를 읽지 않고 여기만 읽으면 판례 입장 대법원 원칙적으로 극려한다. 뭐를? 일반 사건에 소급표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일반 사건에도 원칙적으로 연결적인 소급표를 극려하나 판례는 좀 정확히 적어줘야 돼요. 너무 심플해서 물론 여기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 왔지만 채점자가 만약에 얘를 놓치고 그냥 여기를 보면 뭐야 판례를 왜 이렇게 적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다만 여기는 경우의 순위를 나누는 건 상당히 좋네요. 경우의 순위를 나눠서 사고하는 것을 좋아해요. 교수님들. 무유시설 구별 기준은 사실 생략에도 상관없어요. 위험법률의 근간 처분의 효력에 의해서 그것을 부각시켜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물론 많이들 이걸 쓰긴 하는데 손해볼 때는 위험법률의 근간 처분의 효력에 의해서 좀 더 부각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부수 쟁점은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취소 판결의 효력. 아예 소송 요건부터 이렇게 포섭하려고 이렇게 써놨네요. 수단. 판결의 효력을 지금 썼는데 판결의 소력을 왜 썼을까요? 잠깐만요. 되돌려 받기 위한 소송을 쓰는 건데 여기는 지금 목차의 일관성의 약간은 취소 소송과 판결의 효력. 판결의 효력은 여기서 특별히 써줄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교수가 묻는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당기도 판단 총권의 성질. 그렇죠. 얘는 소송 요건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본안 판단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부분에 정황이 써져 있는데 질문의 취지에 맞게 좀 답안지가 재구성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공정역과 성결문제에 관한 내용이죠. 공정역과 성결문제 각각의 개념. 거기에 맞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민사부원의 그 효력부인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쭉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집행력 좋습니다. 이 정도 다들 잘 썼는데 조금 더 좋은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보강돼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한번 짚어봤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대부분은 다 강의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에서 세세히 보지 않았는데 전반적인 답안지의 어떤 구도 그리고 논리맥락을 어느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 것인지 강약 조절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수생증 어떤 부분은 좀 줄이고 어떤 부분은 좀 더 경우의 순을 나눠서 좀 자세히 쓸지 이런 부분을 지금 고민해놔야 1차 필수시험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자기만의 최고 답안을 만들어서 시험 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복통이 촬영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